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예산이 1년에 한 4천억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도가 나온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예산이 아주 풍부한 그런 조직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예산을 이용해 가지고 광고도 많이 때리고 아름다운 선거, 아름다운 선거는 뭐가 아름다운 선거입니까? 아름다운 조작을 해 온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양반들의 든든한 뒷벽행은 부정선거 사례가 밝혀지더라도 대법관들이 다 덮어줄 수가 있으니까 이게 참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다 이제 덮어주니까 대법관들이 덮은 것을 또 본인들의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그런 홍보매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혀 문제가 없고 우리는 그냥 모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선전하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그러니까 이 선관위와 지금 대법관들이 동업자 관계인데 이걸 어떻게 깨뜨려야 되느냐. 이 문제가 해소가 안 되면 그냥 부정선거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니까 오늘 민경욱 의원이 이제 인천광역시연수월에 선거 무효소송을 신청해 가지고 이제 원고척 소속 기각을 당했는데 이 그 글을 올렸네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느낌입니다. 대법관과 선거관리위원의 만행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건지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건지 대법관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가 이번에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대법관이 선거 무효소송을 기각하며 쏟아낸 땡땡이 소리가 그대로 선관위 홈페이지의 금과 옥조로 변신해 자기들 부정선거를 정당한 도구로 악용됐습니다. 천대엽과 조재현 이동헌은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 선거관리위원의 주장을 꼭 읽고 느끼기 바랍니다. 이제 배춘잎 투표지와 일장기 투표지 바빠단 투표지 그리고 본더먹은 투표지는 모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정상투표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링크해 놓은 선거관리위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니까 적극적으로 자신의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그런 게시물을 올렸네요. 인천연수궐 대법원 판결문을 알려드립니다. 선거 무효소송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중에 이제 1, 2, 3을 소개했는데 2번을 보시게 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른바 부정선거의 주체는 존재했나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주범이지 않습니까? 덕표수를 조작했습니까? 덕표수 조작한 정거물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대법관들이 깔아뭉긴 겁니다. 덕표수를 조작했으니까 조작한 선거 데이터가 나온 것이지. 선관위가 이럼 덕표수를 조작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럼 조작된 덕표수가 나오겠습니까? 부정선거의 실행 주체가 누구인지 실제 존재하는 데에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판결을 조재영과 천대협이 한 겁니다. 부정선거의 주체가 있으니까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사전특표 득표수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조사해보면 민경욱이 얻은 사전특표 득표수에서 20%를 도독질하고 정의당의 이정미가 얻은 사전특표 득표수에서 20%를 조작을 해가지고 그게 총 4,682표입니다. 4,682표를 마이너스 처리한 다음에 그만큼을 더불어민주당 정의령 함께 플러스 4,682표를 더해 줬지 않습니까? 이런 규칙을 착하게 찾아낸 것 아닙니까? 조작한 규칙을. 그러니까 대법관이라는 친구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부정선거의 실행 주체가 누구인지 실제 존재하는 데에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불을 떼었으니까 여러분들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관계하는 자들이 득표수를 조작했으니까 이렇게 조작된 득표수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득표수에서 규칙이 찾아진 거죠. 그러니까 선거부정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도독놈들이나 선거사무를 담당하면서 득표수를 조작하는 도독놈들이나 선거무효소송에서 증거물들을 채택하지 않고 그걸 깔아뭉개는 대법관들이란 도독놈들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와 대법관들이 동업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를 훔친 것을 찾아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를 훔친 것을 찾아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죠? 이 표를 누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한민국의 선거데이터는 누구만 접촉할 수 있습니까? 선관위만 여러분 독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선거사무지 않습니까? 제3의 인물이나 제3의 기관들은 누구도 참여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전국적으로 다 파헤친 적이 도독놈들 사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게 참 이 선거부정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없으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다 나왔잖아요.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선거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선거마다 다 찾아낸 거 아닙니까?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도 4.15 총선,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대통령선거, 2022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다 동일한 방식으로 조작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득표수를 조작값을 사용해 가지고 한쪽에 마이너 처리하고 다른 쪽에 플러스 처리한 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게 대법원 판결이 다 엉터리인 거죠. 부정선거의 실행 주체가 누구인지 실제 존재하는 데에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다 증명한 것을 본인들이 다 깔아뭉개인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다 해가지고 이게 내한테 무슨 크게 이득이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노예가 되니까 그게 눈에 보이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라가 다음에 어렵게 돼도 침묵한 사람들,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정선거 세력들이 권력을 30년, 40년, 50년 장악한 상태에서 본인 노후와 자식들이 미래가 어떻게 망가지겠습니까? 정말 거짓이 차고 넘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랫동안 인연을 맺었던 이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들 망가질지는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 따위가 전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이. 그냥 거짓말하면 그게 사실이 되는 겁니다. 대법관들 진짜 정신들 좀 처리해야 되는데 그 인간들이 정신 처리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아요. 대법관 그만두면 정간예후받아가지고 또 몇십억 생계가 잘 살겠죠. 에라이 인간들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